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입니다. 현재 진천 선수촌에서 세계대회 준비랑 그랑포리 시리즈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태권도는 7살 때 부모님께서 권유하셔서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일단 우리나라 전통구유의 무예이고 그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겨루기만 있는 게 아니라 품색, 시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부 종목이 있는 것도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저는 상대방이랑 겨루면서 그런 것에서 오기랑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친구들이랑 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제가 석초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너무 자주 가서 지리를 거의 외울 정도로 자주 가는데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에 뭔가 여유를 찾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속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박우혁 속초에 가면 회를 항상 먹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셔서 먹는데 계속 대포항에 가시면 정말 맛있는 회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 field 뭐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말? ISFJA입니다. Q. 태권도 국가대표Green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장난꾸러기여서 리더십이 있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훈련할 때나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면 조금 이끌어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저희한테 이런 저희가 태권도라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잘해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시합장에서 뵈면 이전까지는 인사만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진짜 여름에도 찾아오시고 더울 때 항상 오셨거든요. 시원한 음료라도 하나씩 더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즈 걸그룹을 데뷔할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류진 님을 좋아합니다. 항상 신곡 나올 때마다 열심히 듣고 있고요. 항상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난도 워낙 많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보라도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여서 제가 장난치면은 맞받아 치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보라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제가 되게 많이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니어 대표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지금도 성인이 돼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친해지고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더 깊은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냥 런닝만 뛰면은 조금 지루할 때도 있어 갖고 공 갖고 뛰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축구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가 가장 자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선수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선수촌에 같이다시피 생활을 해갖고 형들 대훈형이랑 형들 다른 형들이랑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해갖고 그때부터 접하게 됐습니다. 무럭티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하려고 잘 못하겠네. 유튜브에서 사나고 무그 Saskia 위쪽으로 엔함한 영상이지만 Steven전전제한 영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둡ię를UC depicted